네, 호짜 연구실입니다. 이게 뭐더라, 이게 뭐더라. 이게 무슨 나무지, 이게 어? 이름 또 생각 안 난다. 아, 이름이 생각 안 나. 미치겠다, 이거. 염주 나무. 또는 또 뭐라고 그랬는데? 네, 우리 주유소 사장님께서 여기 또 약을 쳐요. 여기 진드기가 많거든요. 올해는 좀 유단이 많아서 좀 불편했는데 벌레들 달래주지 말라고 약 치십니다. 호짜 연구실입니다.